언니? 언니 어딨어요? 뭐야? 기사야 너 어딨어요? 이거 뭐야? 이거 왜 치우세요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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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! 기사야! 언니 어딨어? 언니 어딨어? 언니 어딨어? 언니 어딨어? 블랙핑크의 첫 번째 월드 투어를 축하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공연장에 가장 필요한 수업이 될 날에 갇혀 있습니다. 콘서트를 일어나고 싶다면 딸학생과 블링크를 향한 열정으로 이것을 탈출하세요. 제한 시간은 단 5분입니다. 야, 너는 혹시 있는데 문양 같은 게 있어? 어? 내가 한 번 볼게. 아, 엉망인데? 없어. 봐봐. 엉망있어. 이거 누가 엉망있어? 아! 우리 망했어. 우리 키가 못 찾아. 키? 어? 여기 있어. 어? 여기 있어. 어? 어? 찾았어. 아, 열었다. 아, 열었다. 저 이렇게 가도 돼요? 성공! 예이! 큐브 뭐야? 큐브 좋아. 큐브 좋아. 큐브 좋아. 아니, 저 계속 큐브 이거 못 찾아. 여기다 걸어놔. 여기다 걸어놔. 아, 제가 갈게요. 제가 갈게요. 너 갈 수 있어? 아, 그럼 너 먼저 가자. 오케이, 너 먼저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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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방에서 너무 많은 수많을 지켰습니다. 블링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조금 더 손을 내야 할 겁니다. 아! 아! 야! 야! 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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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g! 저! 여! 이리! 이 초록색은? 우리 이름이 써져 있어. 제니 로제이. 뭐야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왜? 이거 왜 숫자가 이렇게 되어있어? 아 으 으 으 아 아 아 아 블랙핑크 여러분 제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블링크가 만족할만한 개인기를 보여준다면 이 방을 나갈 수 있는 호텔을 드리겠습니다 으 아 아 아 아 아 연장에서 요로고 애 입니다 블링크 에게 진심으로 이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블링크 저는 개인적으로 첫 콘서트에서 널을 즐기고 있어 가지고 어 빨리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뭐 링크 너무 재밌죠, 우리 콘서트? 저도 빨리 이 방을 탈출해서 빨리 다음 무대 보여주고 싶습니다. 이때까지 콘서트 잘 즐기고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진짜 열심히 탈출했으니까 더 즐겨주셔야 돼요, 알았죠? 사랑해. 빨리 갈게요. 보고 싶어요, 벌써. 안녕. 사랑해요. 블랙핑크! 힌트는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. 우리 오늘 걸면 뭐가 열리나 봐. 블랙핑크 똑똑하네, 진짜. 아니, 역시 애들이 영리해. 나 왔어. 뭐야? 또 있어? 또 있어? 블랙핑크. 뿅뿅이는 왜 있지? 이 책은 그냥 여기 붙어있는 거야? 근데 왜 양현석이야? 여러분. 블랙핑크잖아. 봐봐. 그래? 이걸 다 모아보자. 이게 우리랑 관련된 책을 다 모아볼까? 아, 죄송합니다. 끊어놓은 거. 그 우리 다음 무대 얼마큼 남았어요? 30초 남았어요. 30초요? 얼마 안 남았네. 큰일 났네. 어? 이제 마지막 30초 남았습니다. 30초 남았습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블랙핑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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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한대!